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도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한 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I'm nothing without God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설교 다섯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인생 19번째에 들였었던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역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요즘 뉴질랜드 땅 가운데 웰링턴에서도 그렇고 또 오클랜드에서도 그렇고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백신을 강조하는 국가 그리고 또한 분류의 국민들은 백신이나 백신 파설을 반대하는 입장 물론 코로나 시대에 백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저는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정한 백신은 영어에서 백 B-A-C-K 영어에서 백과 한문의 하나님 신, 신신자를 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백신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환경 가운데의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백신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소원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해달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소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은 원의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인지해 주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인지하실 그 하나님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그냥 이름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삿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방문하노라 그런데 이 삿개오가 그 예수님을 그 만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삿개오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학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삿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변화를 선언합니다 혹시나 빼앗은 것이 있다 그러면 내배로 손해배생하겠다라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변화된 모습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예수님 만나면 인생 해결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많이 다닌다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 지식을 얻겠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유자로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어찌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일에 저는 온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는 이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식 전달이 아닌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전달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기독교라는 사상과 개념을 증거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종교라는 틀을 사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상에 머물러 있거나 개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라는 사상과 개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상이 아니고 개념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구조는 혼과 영과 육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직 사람만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하나님은 누구시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배워가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은 하나님의 뜻인 영의 영역을 전달받아서 육에게 지시하여 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나눠서 얘기할 때 혼의 영역은 하나님의 뜻인 그 영의 영역을 전달받아서 육에게 지시를 하여 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혼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혼이 잘 전달해줘서 육으로 말미암아서 이 육까지의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의 영역이 영의 영역을 혼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을 다르게 호칭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속사람하고 겉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기에서 겉사람은 단순한 육체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포함한 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바울은 자신 안에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담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나의 겉사람의 영역이 늘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늘 이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육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고 잘 승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잘 되십니까? 잘 안됩니까?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심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 많은 영적인 부분들 속에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는가 로마서 8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이 법대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지금 우리는 재와 사망의 법이 사로잡혀서 늘상 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지고 유혹 가운데 빠지고 재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재 짓고 행동으로 재 짓고 그러면서 또 교회는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노라 말은 하지만서도 늘상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법이 더 센 법인지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에 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엄청 센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법을 깰 수 있는 그 법 죄의 사슬을 깰 수 있는 그 법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쉽게 말해 우리가 우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한 내 심 내 능력으로 죄의 새 사슬을 끊고자 사망의 사슬을 끊고자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만 그 죄 사슬에서 끊어질 수 있는데 이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 주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사망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해결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언제 강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 줄 수 있는 능력 강건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오직 성령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들의 겉사람을 우리들의 속사람이 정복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정복시킬 수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겉사람을 굴복시켜서 더 이상 죄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유한복음 10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들이 변화가 없을까?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사망해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큰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의 영역인 우리들의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깨고 나와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깨져야 겉사람이 깨져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슬픔이고 문제라는 겁니다 이 생명 없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봉사해도 그 인생은 꽝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생명인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이 생명이 이 생명부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 얻기를 얻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생명을 얻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의 열매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제 그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는 자들은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비결을 무엇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땅 속에 묻히면 생명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는 자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의 말세지입니다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밀 아래 바깥 밀의 바깥은 단단한 껍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이 터져서 열리지 않으면 그 안에 그 생명의 밀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흙 속에서 적당한 습도와 함께 그 껍질이 터져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미리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동일합니다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은요 그 생명이 있느냐 언제는 생명이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 것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 아래 가지고 있는 습성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혼적인 영역 즉 나의 겉사람들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는 이 생명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해요 이 생명이 나와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명을 품고는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품고는 있는데 내 안에 겉사람이 너무 단단한 거예요 단단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겉사람이 깨져야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겉사람이 너무너무 단단하다 보니까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주변 가운데에 발휘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겉사람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는 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아무리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전두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겉사람이 깨져야 합니다 겉사람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 가족들에게 증거할 수 없고 이웃들에게 친척들 친구들한테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나의 겉사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다시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잉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이 깨지듯이 우리들의 겉사람 반드시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겉사람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깨지지 않으니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의 방법으로 깨트리실 겁니다 먼저는 즉각적으로 깨트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겉사람을 확 깨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두루루더라고요 즉각적으로 역사되는 마치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처럼 저들이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효와 같이 임하셔서 그 순간 성령을 경험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겉사람이 깨져 이제 내 안에 품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이제 빛을 발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도구로 영생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분류는 점진적으로 우리들의 겉사람을 깨트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든지 어찌하든지 내 겉사람을 깨트리는 부분들 속에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겉사람을 깨트려 주시나 하나님의 때에 비록 점진적인 부분들 속에서 훈련을 통하든지 고난을 통하든지 깨어진다 그러면 분명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십시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사랑부마다 총회를 하게 됩니다 미리 총회를 통해서 미리 사역자들과 의견을 통해서 일꾼들을 뽑은 사랑부 기관도 있고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사랑부 기관을 통해서 일꾼들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사랑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을 거하는 모든 공동체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오는 본문 후반들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의 겉사람이 또 깨질 수 있을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내 가치를 부인하는 것 지금 우리는 겉사람을 깨트려야 되는 모습 속에서 먼저는 썩어야 되고 먼저는 죽어야 되고 이 죽어야 된다는 부분들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 나를 미워한다는 건 내 가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자기를 학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 내 가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내 가치가 철저히 잘못되었다라는 것 내가 창조주 없이 살아왔었던 나를 발견하고 더 이상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 철저히 나를 디나이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을, 자기를 미워한다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대석의 은혜도 십자가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케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는 길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이 일하게 만드는 그 비결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믿는 길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럴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와 감격이 아니 그 은혜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잃고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 앞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만 있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려 우리의 속사람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십자가 없이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방법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혈기 우리들의 욕망 여러분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들 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파 계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것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서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와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와야만 우리 주변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 잘한다고 보금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보금이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와야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게 해달라고 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많은 능력 먹기를 원하는데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를 먼저 죽여주옵소서 나의 겉사람 나의 딱딱하고 단단한 의심 많은 나의 겉사람을 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발견해 보십시다 내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여전히 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나의 겉사람을 점검해 보십시오 깨져 있는지 깨져야 하는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썰어져 죽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죽을 거야 한 알의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나는 안 죽을 거야 하면 그 한 알의 밀알은 안 죽기 때문에 그냥 한 알의 밀알로 그냥 땅속에 영원히 바뀌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한다 그러면 그 밀알 죽어져가는 그 밀알 때문에 수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의 단단한 껍데기 나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완고함 이기심 시기 질투 원망 다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모든 것 다 깨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성령 하나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 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세상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 이 생명을 붙잡고 이 생명을 잉특히 하려고 이 생명의 열매 맺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는 우리 대형인 모두가 내가 죽어야지 한 알의 미랄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나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 시작점이 되어야지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먼저는 생명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 이제는 나의 겉사람이 깨어져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의 겉사람을 컨트롤하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더 크게 흘러 넘쳐 나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들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먼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믿어들게 해달라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잉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의 이 겉사람이 깨져 이제는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